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8번째 연필 속의 2차곡선인데 이거는 앞선 주제하고 조금 연결되는 거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연필하면 동그란 연필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필의 대명사는 육각이야 육각기둥 모양이야 왜 육각기둥일까? 안 굴러가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뭔가 가까우면서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일단 연필을 보면 육각기둥으로 되어 있는 연필 요새 샤플순이라고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가운데에 흑심이 있잖아 이렇게 이걸 우리가 연필깎기에 놓고요 잘 돌려서 깎았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그치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한번 맞춰보라는 얘기야 논리적 이유가 있든 아니면 찍든 한번 맞춰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이 곡선은 뭘까?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곡선이 있네 이건 뭘까? 물론 이 곡선과 이 곡선과 이 곡선은 같은 거야 어디 곡선이 있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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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요거는 쉽게 맞춥니다 빨리 생각해봐 아니면 멈춰놓고 생각해봐 영상을 바로 다음 얘기할 거야 얘는 뭐 누가 봐도 원이지 그치 원입니다 자 이건 뭘까? 또는 어떤 도형의 일부분일까? 대신 제목을 신경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2차 곡선 중에 하나인가 보다 왜? 아 연필 속에 2차 곡선이었으니까 제목이 뭐 포물선? 타원? 어 답이 아닌 것만 얘기하네 자 얘는요 쌍곡선의 일부입니다 쌍곡선의 일부야 와닿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마 들어봤을 거야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원뿔 하나를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두 개를 놓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하나를 놓고 얘기하나 두 개를 놓고 얘기하나 상관없어 그래서 선생님은 원뿔 하나를 놓고요 대신 필요하면 자 이 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원뿔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쌍원뿔이란 얘기지 쌍원뿔 그때 우리 요게 물론 이제 원뿔의 여기 꼭지점에서 쭉 바닥으로 수직을 내렸을 때 이거 원의 중심하고 일치한다고 치자 무슨 얘기야 직원뿔이야 오케이 그리고 바닥하고요 이 모선 모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검색해봐 자 이 모선이 이루는 각 요 각을 우리가 세타 제로라고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떤 평면으로 자를 수가 있지 자르는데 자 이 평면 자르는 평면이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거니까 자르는 평면이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각 다른 말로 하면 이루는 이면각 이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해보자고 그럼 이건 증명의 대상은 아니고 그냥 왜냐면 증명까지 가면 이제 재미없는 수학이 되는 거야 우린 재미있는 것만 하고 말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증명 없이 얘기한다는 얘기야 자 자르는 평면이 바닥과 이루는 이면각 세타에 따라서 얘를 잘렸을 때 도형이 달라지지 그치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타가 다르면 다르면 다른 도형이 나와 어? 다른 도형이 나와 잘못 썼다 다른 도형 그러면 세타가 조금만 변해도 다른 도형이 나오나요? 어 다른 도형이 나와 그럼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자르는 평면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바닥하고 평행한 거지 그럼 이렇게 아마 도형이 나올 거야 그럼 바닥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바닥과 바닥 평면과 이루는 바닥 평면과 이루는 그 각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타가 제로면 제로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이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상상 속에서도 금방 알 수 있지 그치? 원입니다 그게 궁금한 사람은 방법이 없네 꽁꽁 얼린 콘 아이스크림 콘 사서 한번 잘라봐 칼로 꽁꽁 얼려 녹으니까 자 그래서 세타가 0이면요 원이 나와 그래서 원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어? 크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크기는 내가 여기를 자르느냐 여기를 자르느냐 여기를 자르느냐 그 차이야 오케이? 그러면 다른 도형이 나온다고 할 때 닮은 도형은 같은 도형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닮은 도형은 같은 도형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거야 0보다 크고요 세타 제로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자르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서 우리 대략 알고 있지? 뭐가 생겨? 타원이 생겨 타원이 생겨 하지만 범위는 나오지만 이 안에서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많겠지 많을 거 아니야 만약에 세타 제로가 4분의 파이라고 친다면요 이 각이 4분의 파이면 5도마다 내가 자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5도마다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다 다른 타원이 나오는 거야 물론 타원이라는 전체 종류는 똑같지만 다 다른 타원이 나와 무슨 얘기냐? A와 B의 비율이 다른 타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타원 안에서 종류가 다르다는 건 바로 이렇게 원풀 곡선을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이 각도를 달리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크기는? 그치 크기는 어떤 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자르면 상대적으로 작은 타원이 나오는 거고요 평행하게 밑에를 자르면 더 큰 타원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각도가 똑같으면요 A와 B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닮음 타원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원 안에서도 종류가 달라지는 건 세타가 결정하는 거고요 크기는 자르는 위치가 결정하는 거야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르다 보면 각도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조금 고정시켜 놓고 한번 키워볼게 그러면 처음에는 얘네 이렇게 두 초점이 있다가요 이렇게 각도를 눕히잖아요 이렇게 눕히면 요 초점은 이 근처에 있어 멀리 어디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요 초점이 어때?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요렇게 자르는 각도를 점점 키우는 거야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러면 요 초점이 이 근처에 있는데 얘는 또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긴 타원이 나오는 거지 점점 그러다가 그러다가 요 자르는 각도 세타가 세타 제로하고 같아지면 들어봤지 그치? 뭐가 돼? 포물선이 돼 포물선이 되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냥 여기다 그릴게 자 자르는 평면 자체가 이 모선하고 평행 어 같은 거야 그래서 평면 자체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어 저 뒤로 가겠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르는 거야 그러면 요기가 요렇게 자른 단면이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면서 저 뒤로는 점선을 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론상으로 요런 데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 다시 돌아오는 요게 안 생겨 이론상으로는 안 생겨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초점이 점점 벌어지는 걸 한번 보라고 점점 벌어지는 거 자 처음에는 초점이 이렇게 몰려 있었어 근데 이게 각도를 각도를 줄이다 보면 원에서는 두 초점이 일치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교과서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2차 곡선을 잘라서 생각해 원 타원 포물선 쌍곡선 끝 아니야 얘네들은 약간의 연속상의 개념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형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각도를 점점 자르는 각도를 점점 점점 세울수록 타원이 점점 원에서부터 점점점점 가늘어지면서 길어진다고 그러면서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근데 여기 자르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비슷한 위치를 고수하면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초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이 근처에 머물러 있다고 이 근처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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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각도를 키우면 이 초점은 여기에 있는데 이 초점이 점점점 어떻게 돼 그치 밑으로 가는 거 보이지 밑으로 가는 거 보이지 선생님 손을 봐야지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모순하고 평행을 자르면 원래 곡선이 봐봐 이렇게 돌아서 뒤로 돌아오잖아 이렇게 돌아서 뒤로 돌아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안 돌아와 안 돌아와 물론 이 각도가 좀이라도 좀이라도 살짝 좀이라도 어 팔아퍼 좀이라도 이렇게 눕히면 돌아오겠지 저 밑에 가서 그럼 거기 근처에 초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돌아온다고 안 돌아오면서 안 돌아오면서 재밌는 현상 발생하는 거지 한 초점은 여기에 존재하는 거지 왜 포물선도 초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포물선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문제는 수학자들끼리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야 포물선은 한 초점은 여기에 있고 다른 초점이 좌쪽 무한대에 있는 타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요 딱 요 각도일 때야 근데 어 각도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포물선은 종류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포물선은 닮은 거야 대신 포물선 크기는 크기 크기 크기를 여기서 자르면 적당히 작다면 똑같은 각도 유지하면서 요 밑에 부분 자르면 더 커지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 점점 더 작아지는 거고 그건 그 차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세타가 대신 2분의 파일 넘는 걸 따지지 말자 세타가 세타 제로보다 크고 2분의 파일 왜 2분의 파일을 넘어가는 순간에 왜냐면 요게 지금 요 이면각 요게 세타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2분의 파일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뒤집어지는 거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뭐야 쌍곡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쌍곡선도 세타의 범위가 꽤 넓단 말이야 즉 이 안에 세타가 몇 개야 무한 개지 몰라 그래서 쌍곡선도 각도가 달라지면 다 다른 쌍곡선이 나오는 거야 즉 쌍곡선도 AB가 있으니까 이 AB의 비율이 다 달라지는 거라고 그런데 그래서 쌍곡선을 둘 다 이해하려면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때 우회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우회에서 갑자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다 여기서 작게 그릴게 작게 그리면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각도를 어쨌든 이 세타 제로보다 더 큰 각도로 자르면 이런 식의 평면으로 잘리게 되겠지 요런 식의 요런 식의 평면으로 자르는 거지 뒤에도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 점선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요렇게 잘랐다고 치면 여기에 곡선이 요렇게 생기는 거지 자 여기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요렇게 이런 곡선이 생기는 거야 이러면서 쌍곡선이 생기는다고 근데 근데 이 쌍곡선 초점 하나는 여기 있지 하나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초점의 변화만 보면 왜? 한 초점은 계속 이 근처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각도를 점점 키우면 초점 하나가 하나 이쪽은 하나는 여기 근처에 있다 오케이 요정도만 이해해 자 그래서 점점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론상 요 각도가 되면 폼을 써야 되면서 저 초점 하나가 저기 무한대가 있는 거야 저 밑에 무한대 그다가 각도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우면 쌍곡선이 되면서 저 밑에 무한대로 갔던 초점이 저 우위에서 나타나는 거야 저 우위에서 나타나는 거야 그다가 점점 각도가 세워지면 점점 이 초점들이 내려오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면 포물선의 일종의 이런 원뿔 곡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뿔을 자라서 생기는 곡선이란 뜻이야 물론 2차곡선이지 자 타원과 쌍곡선의 어떤 경계 부분이 포물선이 되는 거야 경계 부분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얘를 수직하게 자르면 뭐가 나온다고? 쌍곡선 나온다고 이 정도는 자연계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 증명하고 상관없이 오케이 증명까지 가면 보통 이제 재미없는 수학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또 요청하는 친구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쌍곡선인지 이제 이해가? 이해가?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연필을 깎는다는 얘기는요 연필을 깎을 때 뭐야? 연필 이 육각기둥 안에서 원뿔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자꾸 육각기둥을 원뿔로 자른다고 생각하면 원래 헷갈린 거야 원래 헷갈린 거야 그냥 이렇게 간점을 좀 다르게 생각해도 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얘네들을 이렇게 원뿔을 늘려 원래 원뿔이 있는데 일종의 이 옆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뿔에다가 그치 육각의 옆면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원뿔하고 물론 이제 이건 간점 차이야 하지만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가끔은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꾸 육각기둥을 잘랐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결국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어떤 평면하고 원뿔하고 만나서 생긴 교선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생기는 곡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쌍곡선이라고 그래서 얘는 쌍곡선의 뭐야 그치 일부분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증명이 궁금한 사람은요 증명을 뭐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 요새 증명은 농담 비슷하게 논쇄도 안 나온다고 말할 정도니까 굉장히 지식적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증명이나 이거보다는요 이런 식의 배경들이 2차 곡선의 원래 원래 초반 연구할 때는 오히려 이런 식의 연구를 더 많이 한 거라고 그래서 나름 재밌는 주제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연필 속의 2차 곡선 즉 뭐야 원뿔 곡선 속의 원뿔 곡선이 꼭 2차 곡선이야 근데 어쨌든 원뿔 안에 있는 곡선 2차 곡선의 성질을 한번 좀 재밌는 주제 위주로 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게 시험에 바로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재미있는 수학 주제로서 그냥 가볍게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리 연필 속의 2차 곡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연필 속의 1차 곡선은 2차 곡선이 1차 곡선 2차 곡선 2차 곡선 3차 곡선 3차 곡선 3차 곡선 4차 곡선 4,500 5,600